북한의 길거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궁금하실까요 혹시 이담 아나운서 중국에서요 그냥 민간인이 본인의 드론을 날려서 북한의 신의주를 촬영했다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020년의 북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북한의 신의주입니다 시가지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높고 낮은 건물들이 빼곡한 가운데 인근에는 압록강변에 정박 중인 선박들도 보입니다 다음은 사진인데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관에 걸린 저 건물 평안북도 예술극장으로 보입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정면돌파전 같은 선전화 문구도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드론을 발견하고는요 깜짝 놀라는 듯한 위로 올려다보고 있죠 지금 마주쳤네요 북한 주민의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손을 잡고 길을 걷던 부녀는 마스크를 쓴 채로 드론을 울려다보고 있습니다 한낮인데도요 거리에 자동차나 사람들은 별로 없고 굉장히 한산한 모습이죠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일단 대낮이라서 그런지 일단 길거리 구석구석이 또 위에서 내려다봐서 그런지 도로 곳곳이 보이는데 일단 신의주 하면요 김현주 편도가 일단 북한에서 큰 도시 아니는데 도로가 휑해 보입니다 그렇죠 평안북도 중에서도 서북부 쪽에 위치한 평북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고 또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비교적 잘 사는 축에 속한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드론에 촬영된 지금 신의주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사실상 그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과 마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이 해당 영상은 드론으로 촬영된 것인데 지난 3월 26일에 중국 랴오닝선 단둥에 거주하고 있는 SNS 작성자가 이 영상을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촬영이 된 것은 지난 2020년이었다고 해요 2020년을 되돌아와서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국경 너머로 드론을 날려보내서 촬영을 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중국 또 북한이 상당히 국경을 강하게 봉쇄를 하고 있었고 내부 통제도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가 더 한산해 보였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4년 전의 모습이었는데 그때가 코로나 국면 그래서 그런지 일단 뭔가 좀 새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집 신의주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저 신의주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일찍이 북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방영된 바가 있는데 한번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북도 예술극장에서는 더 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이지는 없습니다 장례를 환희와 격정으로 선보이게 했습니다 신의주 시안의 요르단위에서도 경제 선동대를 모아가지고 시안의 동업부문과 신의주 화학선료공장을 비롯한 들끓는 현장들에 나가 경제 선동 활동을 활발히 불리고 있습니다 신의주 시 청년 동맹위원회에서는 폭기 기르기를 대대적으로 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해마다 탑기를 기르면서 많은 경험을 찾게 되었습니다 신의주 가방검장의 일꾼들과 청업원들은 기술학습을 강화해서 새 제품들을 개발하고 제품의 질을 부담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의주 한 대가 북한에서 제법 큰 도시라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4년 전에 찍은 영상이라서 그때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라서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었을 것이란 것도 뭔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아니 그렇다고 드론을 날려서 북한 신의주 땅을 상공에서 찍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한마디로 중국의 민간 드론의 북한이 뚫린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단둥과 북한의 신의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압록강 강폭이 2km 정도에 불과해서 이 촬영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북한이나 중국 당국의 허가는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촬영에 쓰인 드론,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 중국 DJI 제품으로 추정되는데 최고 고도가 120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DJI 상용 드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개조해서 전장에 직접 투입할 만큼 그 성능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저는 드론을 한 번도 날려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수 킬로, 2km 이상 떨어진 지역 중국 땅에서도 드론을 북한에 날려서 찍을 수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여러분 보신 그 영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북한 거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북한이 선전용으로 보내는 그런 거 말고 실제 북한 거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었는데 일단 그 영상이 딱 찍혔어요 그런데 최정화 기자님 워낙 이렇게 가까이서 찍히다 보니까 많은 저 영상을 지금 많은 누리꾼들도 봤을 건데 관심이 폭발할 것 같아요 네 과거에도 북한 이 적경 지역을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신의주의 도심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누리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이 반응을 살펴보면요 나 홀로 북한 침공이라는 댓글도 있고요 소름끼치게 공허하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격추되지 않고 돌아오다니 대단하다 마치 영화 세트장 같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 SNS를 작성한 사람 저 SNS 영상을 드론을 찍어서 올린 사람이 만약에 중국의 네티즌인 게 맞다면요 김현진 평론가님 북한 입장에서는 진짜 자기네 반공, 연공이 뚫린 거잖아요 가볍게 넘길 사연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 사회의 특성상 아무래도 폐쇄성이 굉장히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높은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실상이 알려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면 상당히 눈에 가시 같겠죠 그러니까 누구인가가 궁금해서 혹시 밝혀내기라고 또 한다면 어떤 좀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누리꾼들의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색출할 것 같아요 색출자가 없네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신변이 괜찮은지를 아마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성자가 아직 나는 살아있고 아직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대답한 걸로 봐서 아직까지 큰 무리는 없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뭐 만약에 중국 네티즌이라면 일단은 본인이 신변에 안전 위험은 없다고 밝혔고 어쨌든 북한 입장에는 4년 전 영상이긴 합니다만 지금 자존심과 체면을 많이 구긴 거예요 왜 민간 드론의 연공이 뚫린 거니까요 그렇게 정리연을 셀 수 있는 amargo shocked 은 있었는데 으 이도 뭐야 뭐 뭐 아까 짜 2011 1953 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